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와! 돌림판이에요! 한번 돌려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 둘, 셋, 돌려!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눈에서 멈췄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내가 할게요! 여기 있어요! 와우! 따끔하네요! 하나 더 필요해요! 아주 신선해요! 이거 받아요! 혹시 방금... 으, 으, 으아! 진정해요! 장난이에요! 사탕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황당하네요! 어? 이게 뭐죠? 사탕 기계 같은데요? 그 눈알 내놔요! 으악! 안 되는데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아닐걸요! 뭐야? 그건 뭐죠?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예요! 여기에 넣을게요! 짜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육즙이 가득한 눈알 하나! 음! 맛있네요! 아직 배가 고파요! 계속 주세요! 더! 더! 다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매니큐어를 받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성공했어요! 눈알을 더 끼울게요! 이거 멋진데요? 흥! 알겠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끈적거려요! 터질 때가 좋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맛있어요! 내 것도 좀 남겨줘요!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죠? 잠시만요!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필요했어요! 기대가 돼요! 어서워! 안 되는데요! 정말 짜증나요! 계획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블렌더를 쓸게요! 눈을 넣을게요! 그런 다음 갈아줘요! 와우! 보세요! 정말 질척거려요! 거의 다 끝났어요! 와우!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준비된 것 같아요! 병에 부을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마시기 쉬울 거예요! 뚜껑을 덮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흠! 나쁘지 않네요! 바로 이거죠! 내 입술 좀 봐요! 정말 멋지죠? 마실 게 더 있어요! 난 누나를 통째로 먹는 게 좋아요! 넌 아기 같아요! 이번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돌려봐요! 정말 영광이에요! 저거 선인장이에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맞아요! 만져볼게요! 무슨 일이야 있겠어요? 그건 안 좋은 생각이었어요! 너무 아파요! 흠! 생각 좀 해볼게요! 아하! 알았어요! 가시를 뽑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계속해야 해요!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정말 활기가 넘쳤죠! 몇 개나 남았죠?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완전 시간 낭비예요! 너무 피곤해요! 안 잠을 자야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해봅시다! 아야! 안 좋은 생각이었어요! 고슴도치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 싫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밀어버립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난 천재예요! 이발하고 있어요! 좋아 보여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요! 됐어요! 대머리 선인장 하나!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우! 환상적이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선인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맛의 센세이션이에요! 미쳤어요! 저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난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해요! 이번에는 더욱 특별할 거예요! 차려입어야 해요! 정확해야 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준비된 것 같아요! 주스를 빨아드릴게요! 계속해 주세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마세요! 다 뽑아냈어요! 메롱! 쉬었어요! 내가 놀라기라도 해야 하나요? 이제 마실 수 있어요! 음! 독소는 맛! 하지만 저건 마음에 들어요! 맛있어요! 저거 좀 보세요! 날 내버려둬요! 와우! 이거 굉장해요! 저 안에 뭔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와우! 파란색 달걀이네요! 정말 멋져요! 부숴버려요! 하나, 둘, 셋! 부숴버려요! 우와! 장난 아니에요! 또 하고 싶어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인형이 생겼어요! 넌 뭘 받았어요? 뭐라고요? 파비 인형이 생겼어요! 정말 신나요! 놀아요! 어! 정말 낭만적이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좋아! 해보자! 준비됐어? 쪽쪽이? 약간 실망인데? 알겠다! 반지로 쓸 수 있어! 블링블링! 좋아! 음! 꽤 맛있네! 이게 결혼반지라면! 오! 대박! 베일이 생겼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자기야! 나 왔어! 오늘이 제일 행복해! 사랑해! 넌 부럽잖아! 나도 결혼식 하고 싶어! 됐다! 예쁜 신부가 됐어! 우와! 내 삶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오! 다정해라! 정말 기뻐! 그러셔! 아! 장난해! 이리 와! 야! 내 남자야! 그 손 당장 떼! 아가씨들! 나 어디 안 간다고! 내 셔츠! 엄마한테 혼나겠네! 다 너 때문이야! 꽃이나 받아! 으아! 안 돼! 아야! 됐어! 됐어! 그만하자! 저 사람 괜찮나? 구급차 불러야 할까?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안녕 아가씨들! 으... 난 혼자라 행복해! 이건 너 가져! 뭐 재미는 있었네! 너무 신난다! 좋아! 진정해! 어? 풍선? 별로 안 감동적인데? 이거 음식 챌린지 맞지? 약간 쫄깃쫄깃한데? 네 건? 이거 음식 아니야, 바보야! 생각보다 어렵네! 어지러워! 뭐야? 이게 다야? 적어도 난 먹으려고는 안 했어! 어? 이게 뭐지? 좋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 풍선! 알겠다! 난 마술사다! 수리수리 마술이! 우와! 진짜잖아! 대박! 터뜨려야지! 자, 간다! 이거 봐! 젤리공이야! 나도 갖고 싶다! 내 것도 풀어야지! 거의 됐어! 됐다! 방금 뭐지? 우와! 모자! 이거 쓰니까 귀엽지? 자! 마법을 부려라! 바나나? 아니야! 이건 누구야? 오! 드디어! 귀 막아! 우와! 엄청 많아! 이 챌린지 최고다! 음! 맛 좋네! 그럼 나도! 너무 맛있어! 하루 종일도 먹겠어! 이것 봐! 어쩔! 오! 이거 재밌겠는데? 좋은 생각이 있어! 에이, 아니다! 아, 그래! 입에 넣어야지! 맛있어! 좀 특이한데? 이거 굉장하다! 와! 재밌어! 내 차례! 우와! 역대급으로 큰 탄산음료야! 흠! 빨대가 있어야겠는데! 아, 이건 아니고! 아니야! 아하! 진심? 딱 이걸 원했지! 봤지? 음! 맛있다! 어, 뭐야? 그만! 역겨워! 미안! 티나! 이번에는 뭘지 궁금해! 잠깐만! 오! 꽤 귀여운데! 어디 먹어볼까? 우와! 진짜 진짜 맛있어! 더 먹을래! 천천히 먹어! 재활 나! 좋아!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와! 상어다! 최고의 상어는? 바로 너! 재밌네! 이제 사탕 차례! 음! 너 괜찮아? 휴! 배불러! 미안! 천천히 먹으라니까! 음! 좋은 생각이 있어! 잡았다! 정말 편리하네! 야! 내 거잖아! 뭐야? 너 살 빠졌어? 뭐 안돼! 안녕! 이거라 받아라! 이상하네! 하하하하! 속았지롱! 진짜 못됐어! 같이? 응!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엄청 길다! 끝이 없어! 쟨 좋은가 보네! 어? 사탕이니까! 먹어봐야겠지! 음... 괜찮은데? 이제 지겹다! 어? 맞다! 야! 응? 나한테 뭐 있게? 모래시계? 잘 됐네! 어휴... 우리 시합해볼래? 이 사탕을 손없이 먹는 거야! 오케이? 그래! 좋아! 준비! 시작! 내가 이길 거야! 어서! 시간 없어! 냠냠냠냠! 거의 다 됐어! 어서 와! 됐어! 내가 이겼지! 어? 너 반칙했잖아! 아닌데? 내 능력이야! 어? 트로피? 날 위해서? 너무 고마워요! 짜증나!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귀엽기도 해라! 어? 저기? 연다! 어딜 감히? 오! 진짜 맛있겠다! 이제 너도 봐! 좋아! 케이크네! 빨리 먹고 싶다! 굉장해 보이네! 먹어볼까? 오! 너무 부드러워! 스프링클 추가! 흥! 귀엽다! 음! 맛있어! 가만히 있자! 새 립스틱을 한 번! 다음은 스프링클! 나 어때? 멋지지? 응! 야! 나 좀 봐! 자! 이제 엎지롱! 흥! 와! 좋은 생각이 났어! 파란색 립스틱! 예! 좋아 보이나? 맛은 좋은데? 흥! 다르긴 하네! 너랑 메이크업 얘기 좀 해야겠다! 너 진짜 웃겨 보여! 음! 우리 동시에 열어보자! 우와! 둘 다 맛있어 보여! 잠깐! 그런데 왜 난 흰색 아이스크림이지? 몰라! 하지만 난 멋진 지구사탕이야! 할 수 없지!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적어도 냄새는 좋네! 못하겠어! 이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가 없어! 자! 여기 방법이 있어! 분홍색 선글라스를 쓰면 도움이 될 거야! 맞아! 아이스크림이 이제 분홍색이야! 아이스크림이 이제 분홍색이니까 먹어도 돼! 내 지구를 개봉할 차례야! 아주 말랑말랑해! 맛도 아주 좋고 잠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이스크림이 이제 분홍색을 내려놓는다! 아이스크림이 이제 분홍색을 내려놓는다! 내가 거인이 됐어! 우와!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 어? 그냥 집에 갔나 봐! 놀라워! 지구 위에 설 수 있을 만큼 커졌어! 야호! 다음 도전 차례야 우우! 이번엔 아주 신나는 거야 내 거는... 없어 나도 네가 가진 걸 갖고 싶어 어? 울지마! 괜찮을 거야 음... 나한테 두 개가 있고 우리는 두 명이고 뭔가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텐데 하나를 자리올림을 하면 잠깐! X의 값을 구해야 해 음... 교과서를 읽어봐야겠어 변수를 구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 알았다!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난 파랑이야! 그건 분홍이고 미안해! 그걸 먹을 수는 없어 자! 네 접시 위에 놓을게! 이제 빈 접시가 아니야 우와! 이거 봐! 색이 변하고 있어! 놀라워! 이제 파란색이야! 멋져! 내 거는 아직도 분홍색이야! 짠! 이제 간식 먹을 시간! 짠! 이제 간식 먹을 시간! 음! 맛도 아주 좋아! 잠깐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내 색깔이 변하고 있어! 우와! 나도! 이번엔 내가 먼저 열게! 우와! 이거 봐! 예쁘다! 돌돌 말린 캔디야! 한 입 먹어봐야지! 완전히 다 펴야겠어! 우와! 이거 정말 길다! 그치? 그럼 나는 다른 쪽부터 먹어야지! 이거 끝이 없네! 야! 뭐 하는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해! 미안!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랬어! 정말 맛있다! 우! 캔디 립스틱! 과일 향이야! 우와! 이거 맛도 정말 좋아! 냄새는 확실히 좋네!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발라줄게! 어! 그래! 자! 발라! 무슨 일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식용색소만 조금 있으면 돼! 아차! 증거를 숨겨야지! 좋아! 바로 이거야! 이거 효과 만점이야! 음! 더 멋지게 만들어야겠어! 식용색소를 조금만 더 쓰는 거야! 빨간색은 입술 주변에 발라야지! 그러고 나서 파란색을 바라는 거야! 정말 웃긴다! 자! 다 됐어! 야! 일어나! 우와! 깜빡 잠이 들었나봐! 네 모습을 보면 기절초풍할 거야! 아! 이게 뭐야! 정말 맘에 들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정말 고마워! 아휴! 여기 너무 더워! 안 돼! 내 음료수도 다 마셨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열어보자! 어머나 세상에! 좋았어! 차가운 음료수!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너무 시원하다! 난 빨대로 마실 거야! 음! 맛 정말 좋다! 아직 조금 더 남았어! 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음! 아직도 목마른데! 우! 제 거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네! 내 빨대가 아주 길어서 다행이야! 오! 움직인다! 기다려야겠어! 조금만 더! 어휴! 생각보다 어렵네! 좋아! 병 안에 들어갔어! 얼른 마셔야겠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음료수 도둑! 그거 당장 멈춰! 그만해! 거의 다 마셨잖아! 조금만 더 가까이! 넌 정말 못 말려! 알았어! 치사해! 살짝만 봐야겠어! 오! 지금 빨리 바꿔야겠다! 끝! 절대 눈치 못 채겠지? 어디 한번 볼까? 오!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딱 봐도 엄청 맛있겠는데? 세상에! 오! 초콜릿인가 본데? 음! 왜 이렇게 춥지? 그러게 말이야! 너무 춥네! 어머! 어머! 이 남녀를 덮으면 괜찮아질 거야! 모자도 도움이 되겠지? 응! 고마워! 훨씬 낫다! 다시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 왜 가져가는 거야? 안 돼! 너 춥다면서! 먹고 싶으면! 이 초콜릿 먹어! 알았어! 그럼 그냥 이거 먹지 뭐! 진짜 맛있지 않아? 멈출 수가 없네! 나도 잔뜩 먹어야지! 오! 비었잖아! 이런! 하나 남았네! 너 먹어! 아니야! 너 먹어! 그래! 개비! 내가 풍선껌 부는 것 좀 봐! 우와! 엄청난데? 끝! 자! 이건 선물이야! 우와! 진짜 고마워! 다음엔 뭐가 나올 것 같아?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데 접시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건가? 음! 그건 아닌 것 같네! 응! 이건 그냥 빈 접시라고! 개비! 우리 눈을 감아보면 어때? 아직 아무것도 없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우와! 성공이다! 접시 좀 봐! 우와! 로션인가? 한번 발라보면 알겠지? 일단 손에 조금만 짜볼게! 이 정도면 됐겠지? 한번 발라보자! 이상한 로션이네? 대박! 이거 로션 아니야! 완전 웃기다! 너무 웃겨! 내가 한 수 보여줄게! 이건 로션이 아니라 껌이라고! 아! 알았다! 내가 풍선껌 불어볼게! 우와! 잘 불었는데? 개비! 그만해! 응! 껌이 사방에 붙어버렸잖아! 우리 둘 다 껌이 잔뜩 묻었네! 엉뚱하기는! 이번에도 눈을 감아보자! 또 성공이야! 아까보다 껌이 더 많네! 너는 조긍조긍 잘려져 있구나! 냄새 좋은걸? 시작해보자! 진짜 맛있다! 양이 엄청 많아! 예쁘기도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한 번에 뜨고 꽉꽉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예! 풍선껌 공이 완성됐다고! 그럼 다시 풍선을 불어볼까? 우와! 너 엄청 잘 본다! 얼마나 크게 볼 수 있을까? 오! 우와! 세상에! 에바! 엄청 웃기다! 그래? 흠! 그럼 다른 챌린지를 시작해보자고! 내가 먼저 시작할게! 잠깐만! 물론이지! 간다! 이런! 이건 실수였어! 다시 해보자! 자! 불어 올려라! 우와! 다시 해볼게! 할 수 있다고! 어! 어머나! 날아가 버렸네! 응! 이제 내 차례인건가? 자! 일단 입술부터 좀 풀어볼까? 에바! 그냥 불어보는게 어때? 알았어! 시작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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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잠깐만! 에바! 너 지금 날고 있어! 에바! 그냥 껌은 터뜨리고 내려와! 이야! 가버렸어! 이제 어떡하지? 다음 챌린지를 시작해보자고! 우와! 껌이 잔뜩 쌓아있네! 어? 나는 겨우 한 조각이잖아? 응! 이런게 어딨어? 에바! 이 껌 진짜 맛있다! 응! 더 먹어야겠어! 뭐야! 완전 불공평하잖아! 뭐! 이거라도 먹어봐야겠다! 아야! 그나마 있는 껌도 이렇게 딱딱하다니! 어? 잠깐만! 이 가짜 이빨로 엄청난 장난을 칠 수 있겠어! 히히! 가짜 이빨을 가져다가 껌이랑 만나게 해줘야지! 좀만 더 해보자! 끝! 장난칠 준비 완료! 여태까지 한 장난 중 최고일 것 같은데! 간다! 어? 다른 걸 골랐잖아? 언제 짓는 거야? 계속 기다려야겠네! 헉! 골랐다! 이제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어! 아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세상에! 이거 내 이야? 내 이? 너무 웃기다, 케비! 걱정하지 마! 어? 가짜였어? 어? 참 웃기네! 이번엔 뭘까? 우와! 이거 봐! 엄청 맛있겠어! 핑크 베테로라니! 신난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 제 코수염이 마음에 드시나요? 나는 울벌입니다! 다 덤벼! 난 바닷코끼리야! 쿠쿠! 카츄! 케비! 뭐 하는 거야? 그래도 갖고 놀 게 있다니! 좀 부럽긴 하네! 아! 알았다! 손가락에 꽂아야겠어! 엄청 부드럽잖아! 손가락 쿠션이다! 이제 먹어볼까? 줄 서 있는 것 좀 봐!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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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봐! 한 번에 먹었어! 오! 에바! 엄청난데? 고마워! 고마워! 어?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뱃뱃뱃어 젓가락! 완성! 과자로 과자 먹기라니! 짱이다! 간다! 음! 먹을 게 더 있으면 좋겠네! 어? 잠깐만! 젓가락을 먹으면 되지! 아, 맞다! 깜빡했네! 이제 나머지도 다 먹자! 완전 바삭해! 어? 간식이 없는 건가? 우와! 방금 선장에서 떨어지는 거 봤어? 껌이 한 박스라니! 내가 열어볼게! 싫어! 내놔! 내가 열 거야! 우와! 내가 이겼다! 아, 잠깐만! 뭐지? 파란색이 됐잖아! 아, 알았다! 색이 바뀐 거구나! 이런! 싸우다가 이렇게 됐나 보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건가 보네! 불평은 그만하고 이 껌이나 한번 보자고! 어? 불을 붙이면 색이 바뀌려나?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지? 오케이! 그럼 눈 감고 소원을 비는 거다! 이 정도면 됐겠지? 바뀌었나? 이런! 계속 똑같은 색이네! 잠깐! 껌 색깔을 바꿔야 하는 것 같아! 그럼 껌부터 한번 보자! 일단 껌을 한번 씹어봐야겠네! 아마 풍선을 불면 바뀔지도 몰라! 풍선을 터뜨렸더니 다시 파란색이 됐어! 만세! 진짜? 나도 해봐야겠다! 자! 이제 풍선을 불어야지! 나도 성공이다! 난 분홍색이 잘 받는다고! 성공이다! 하이파이브! 준비됐어? 하나, 둘, 셋, 고! 좋았어! 나 항상 이거 먹고 싶었는데! 판배! 이거 경주야? 우리 귀중한 시간을 잃고 있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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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안 좋은데? 내 건 내 방식대로 열어야겠다! 어서! 열리라고! 열려라! 참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엉망이네! 이른 시간만큼 빨리 해야 해! 난 거의 다 됐어? 에어를 꺼낼 차례야! 빨대가 더 많으면 음료수를 더 많이 마실 수 있지! 내가! 차가워! 하! 끝났다! 뭐야?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기운내! 우와! 이거 원래 움직이는 거야? 동물이거나 그런 거면 어떡해! 우와! 이거 큰 알이야?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멋지다! 이 멋진 컬러풀한 침 좀 봐! 보기에도 좋고! 이거 냄새도? 미래도 까먹으면 안 되지! 먹어봐! 이거 들려? 이거 부숴서 열어봐! 우와! 우와! 안에 알이 엄청 많아! 맛있게 먹자! 음! 너무 맛있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봐야 해! 잘 먹을게! 우와! 갑자기 나타났네! 내가 열어볼게! 하지만 상자가 하나밖에 없어! 짤짤이 하자! 어! 이런 확률은 얼마나 될까? 동전 던질까? 누가 사탕 받을지? 그리고 도는 걸 멈추기만 한다면! 아! 이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이것뿐이야! 날 골라! 여기! 잠깐! 일어서고 있어! 어쩌지? 우리가 알아서 정해야겠다! 야! 알겠다! 가운데를 자르면 돼! 난 네 눈을 못 믿겠는데! 제대로 해보자! 음! 응! 두 개를 들어서 각도를 바르게 하고 그냥 선을 따라 쭉 잘라!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칼이 날카로워서 다행이야! 이 사탕은 두 사람을 위한 것 같아! 난 파란색! 빨간색은 내 거야! 어디 보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우와! 사탕 과부하다! 냠! 바꿔볼래? 이거 맛있을 거야! 나 기분 이상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우와! 이거 굉장해! 이거 좀 괜찮은데? 너 차려, 앤디! 우와! 완전 매운 감자칩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딱 먹기 좋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알아! 간식 쌓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너가 그러는 동안? 우와! 파란색 갑자칩이야! 파란색 갑자칩이야! 맛은 어떨지 궁금해! 음! 풍미 작렬이네! 후추 냄새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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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후추 냄새는 항상 재채기를 나게 한다니까! 어? 이런! 나 완전 대단하다! 그냥 이거 먹어! 이제 괜찮아? 이거 꽤 맛있는데! 약간 섞어볼까? 너가 그렇다면야! 어느 것을 먹을까? 요! 으! 알겠어! 이거 눈욕이 좀 해보라고! 그리고 내 건? 우와! 이번 게 제일 좋은 거야! 푹 찍어먹기에 완벽해! 꽤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높여볼까? 한 번에 네 개를 떠먹어볼까? 좋았어! 음! 부드럽고 달아! 멈출 수가 없어! 휴! 너는 못 먹겠어! 휴! 넌 그렇겠지? 손가락 당 대리 하나씩 주세요! 작은 외계인 손 같아! 최대한 많이 묻히고 싶다! 그리고 하나씩 먹는 거지! 음! 이거 아주 맛있네! 너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것들을 합친다면 어떨까? 나쁘지 않겠지? 그치? 한 번 해보자! 음! 너무 맛있어! 음! 웬디? 너 피부가... 할레르기인가 봐! 너가 그걸 믿다니! 그냥 요거트야! 잠깐! 나 먼저 해도 돼? 고마워! 내가 본 케이크 중에 제일 예뻐! 푹신한 프로스팅 좀 봐! 오! 블루베리! 나 이거 좀 먹기 싫은데... 하지만 먹길 잘했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바로 이게 한 입이지! 너무 맛있어! 너가 그러고 있는 동안 난 이걸 먹고 있을게! 이건 확실히 케이크는 아니네! 내 손보다도 안 커! 음! 딸기 맛이 나! 너 그 케이크 다 먹었어, 리즈?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도와줘! 이 물 끌컹 마셔! 누가 봉지에 대고 숨 쉬면 된다고 했어! 어서 해봐! 나아졌어? 응! 아, 이런! 알겠다! 우와! 안되네! 하나, 둘, 셋! 어, 나 포기할래! 쟨 저거 안 먹을걸? 그리고 난 저게 낭비되는 게 너무 싫어! 날 위해 핑크빛을 조금... 오, 이게 훨씬 예뻐!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엄청 좋아! 이제 첫 한 입! 다섯! 이거 실제로 된 것 같아! 진심이야? 내가 도움이 돼서 기쁘네! 내가 버튼 눌러도 돼? 제발! 아, 그래! 이거나 받아! 와우! 내가 마술사라도 된 것 같아! 뭐야? 이게 뭐야? 마술사라고 하면서 나한테 달랑 사탕 하나만 주는 거야? 흠, 어떻게 고칠지 알 것 같아! 과학 시간이야! 아, 그거 안전한 거야? 아, 물론이지! 안 될 게 뭐 있어! 이 약품 몇 방울이 필요해! 휴, 아직은 안정적이야! 와, 너 미친 과학자 같아! 아, 고마워! 이 주사기에 액체를 채울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물러서 재밌어질 거야! 한 방울만 있으면 돼! 와, 된다! 난 천재야! 그게 좀 봐! 엄청나! 뭐야? 인생은 참 잔인할 수가 있다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괜찮아! 부러워해도 돼! 싫어! 음, 너무 달콤해! 진짜로 이거 먹어봐야 해! 됐어! 이거 내놔! 사탕을 엄청 크게 만들고 싶어! 어, 이걸 얼마나 써야 해? 뭔 상관이야! 눈대중으로 해야지! 그래, 그 정도면 되겠어! 기억해! 너무 많이는 안 돼!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사탕을 만들 수도 있겠어! 우와, 엄청나!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넌 내 거야! 우와, 그럼 멋지겠는데? 오예! 큰 사탕 내놔! 제러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나 그렇게 말하지! 이제 날 막을 수 없어! 어? 내가 해냈어! 우와, 이것 좀 봐, 메비슨! 너만 천재가 아니라고! 어? 너가 그걸 해냈다고? 어, 불공평하잖아! 빨리 먹어보고 싶어! 잠깐! 맛이 이상한데? 잠깐만! 잠깐만! 안에 뭔가 있어! 안 돼! 그럴 리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곽이 또 날 실망시켰어! 조금 미안해지네! 제러드, 사탕 나눠 먹자! 정말? 진심이야?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근데 실험은 나한테 바뀌어! 우와, 이것 좀 봐! 딱 내가 필요했던 거네! 냠냠! 우와, 풍선이네! 알고 있었거든! 터뜨려 보자!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오, 좋은 생각이야! 오, 끝났어? 기분 너무 좋아! 잠깐! 이거 돈이야? 말도 안 돼! 좋아, 네 차례야! 근데 어느 걸 터뜨릴까? 이거, 느낌이 좋아! 질기네, 어? 이거나 받아, 이것도! 으, 잘 되고 있나봐? 난 너무 약해! 그치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머리핀 줄 수도 있는데! 금방 들어올게! 강도다! 오렌지 내놔! 야! 저 풍선들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줘야지! 오렌지로? 날 믿어! 이건 천연 풍선 터뜨리기야! 응, 고마워! 터뜨릴 시간이야! 오렌지즙을 짜서 풍선에 뿌릴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건 무슨 마법이야? 제러드! 봐! 으! 벌레야? 자세히 봐야겠어! 응, 벌레 맞아! 으아! 엄마, 살려줘! 괜찮아! 이젠 날 해칠 수 없어! 이제 너 해! 이번엔 뭘까? 뭔데? 으, 눈알! 몇 겨워! 잠깐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사탕이야! 확실해? 응, 확실히 사탕이야! 그리고 맛있어! 와, 대박이네! 난 이 풍선의 눈독을 들이고 있지! 터져라! 오! 어? 여긴 아무것도 없네! 속았다! 다음에 더 잘해봐! 못됐어! 지금 엄청 화난다! 오, 뭔가를 찾았어! 귀여워! 와우, 막대 사탕이야! 나한테 와! 어, 너 뭐하는 거야? 내가 분홍색이잖아 기억았나? 됐어! 매니저 불러줘! 으음, 너도 좋아했을 텐데! 지금 너무 속상해! 아직 풍선이 하나 남았어! 어, 어디로 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러드? 너 괜찮아? 좀 내버려 둬! 안녕, 쌍둥이! 뭐? 사실 기분 좋은데? 너 완전 어울려! 우와, 내 차례야? 좋아해! 우와, 끝내준다! 감자칩이다! 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누굴 짜증나게 했나? 메디스는 과자를 잔뜩 받았는데 난 이거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설명 좀 해주라! 우와, 감자칩 천국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인데 다 먹어야지! 오, 그게 다야? 몰래 해야지! 다 보이는 거 알지? 시도해본 걸로 뭐라 하지마! 빨리 끝내자! 어, 미니칩인가? 없는 것보다 낫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잠깐 다시 해보자! 으으! 아직도 안 맞아! 이건 하루 종일 볼 수 있겠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진정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 내 핀셋을 써봐! 선물이야? 나한테? 자! 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완벽하게 된다! 열심히 한 대가가 있기를! 음, 맛있어! 와, 내가 될 거라고 했잖아! 잠깐! 뭐 좀 해보고 싶어! 메디슨이 뭐 하는 거지? 감자치필을 내리게 하려고! 유후! 더! 더 줘! 으, 적당히 좀 하지? 응, 다 떨어졌어! 뭔 상관이야! 그래도 맛있게 먹을 거야! 내 뱃속으로 들어가! 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어? 뭐라고 했어? 지루할 틈이 없네! 봐주기가 힘드네! 난 편안하게 먹는 게 더 좋아! 음, 요리사에게 찬사를 보내야겠군! 잠깐! 이건 감자칩이 아니잖아! 와, 미니 컨트롤러잖아! 이건 필요 없겠다! 장난해! 조심해야겠어! 너무 작아! 부수긴 싫은데! 뭐 하는 건지 알아보자! 오우! 이건 재밌겠는데! 삐삐! 무, 무슨 일이야? 헉! 그럴 줄 알았어! 너냐? 그래! 나야! 복수다! 그만해! 그러기 싫은데! 삐! 안 돼! 하지 마! 쇼타임이야! 안 돼! 왜? 제러드 왜? 아, 진짜 지저분하게 먹네! 이르네! 재미없어! 으, 감자칩! 나 오늘 예쁘네! 마술 보여줄까? 어? 깜짝 놀랄걸? 봐, 굉장하지? 어, 그래, 굉장해! 이제 나 좀 내발을 돌래? 알겠어, 재미없어! 봐! 그 모자 귀엽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 엄청 신비롭지! 으, 그만하자! 근데 마술쇼는 음식이 더 재밌어? 건! 맛있겠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나도! 맛있어 보여! 으, 정신 차려, 제러드! 근데 좋은 생각 떠올랐어! 이거 좀 봐! 입에 다 넣을 거야! 세계 기록일걸? 뭐, 그런 비슷한 거! 이게 마지막 조각이야! 짜잔! 어때? 토할 것 같아! 어우, 좋은 말만 해주네! 적어도 행복해야네!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겠다! 어, 최선을 다했는데! 더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 케빈한테 전화해야 해! 잠깐만! 이거! 여드름이야! 안 돼! 이건 재앙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잠깐!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시도해볼 만해! 껌을 이 그릇에 넣을게! 그리고 탄산음료를 좀 넣을게! 그거면 충분해! 이제 섞을게! 어, 메디슨? 보글보글 섞여라! 이게 모든 여드름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 다음으로 믹서기가 필요해! 혼합물을 부어넣을게! 이제 특별 재료를 넣을 차례야! 이러면 액체에서 젤로 바뀌지! 뚜껑은 닫아줘! 엉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 돈다! 와, 흥미로운데? 됐다! 이 특별한 템플릿에 부어야 해! 액체를 다 부어! 굳을 때까지 기다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충분해! 조심스럽게 떼어낼게! 나만의 마스크야! 진정이 되고 있어! 까꿍! 으으으으! 흥! 그럴 줄 알았어! 효과가 있나보자! 아, 얼굴이 환해졌어! 여드름도 사라졌어! 저건 내 꿈에 나오겠다! 나 어때? 아름다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응! 그럼 이따가 뭐 할 거야? 너 먼저야, 인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응! 변기 맞네! 사실 냄새는 좋은데? 내 생각엔 이렇게 먹는 것 같아! 맛있다! 과일 맛이 나고 심큼해! 그럼 난 뭘 받았을까?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눈알이야! 엠마, 이것 좀 봐! 날 보고 있어! 너 그거 먹을 거야? 엽겨워! 안됐다, 나오미!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 간다! 으으으... 음, 사실 꽤 맛있는데? 이제 모든 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 어? 엑! 나오미? 이제 기분이 훨씬 낫네! 아무래도 나오미가 좀 이상해! 여긴 뭐가 들었을까? 우와! 여기서 할 일은 딱 하나지! 첫 번째 면, 먹을 준비! 음, 저것 좀 보세요! 후루룩, 잘도 먹네요! 음, 어디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 이야! 음! 나오미, 버크 쓸 줄 몰라? 맛있게 먹으려면 이 정도쯤이야! 뭐? 아니야, 그냥 본 거야! 이제 내가 맛볼 차례야! 어디 보자! 여기 뭐가 많긴 하네! 우와! 나 다 먹을 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냄새도 환상적이야! 음, 입속에 천국이 있어! 첫 풍선이 나온다, 친구들! 난 이거 안 터뜨릴 건데! 음, 이러면 나오미도 깜짝 놀랄 거야! 준비하세요, 여러분! 거대한 풍선이 옵니다! 어? 엠마? 안 돼! 나한테 다 묻었잖아! 이거 내 머리에서 어떻게 떼?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나 먼저! 내가 먼저! 제발! 아, 알겠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이야! 먹어봐! 나 이 봉지 다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예쁜지 봐! 엄청 핑크색이야! 하지만 다 먹기 전에 뭔가 한번 시도해볼 거야! 이 작은 거 보여? 이게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물을 잊으면 안 되지! 잘하라, 젤리빈! 어서!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와! 실제로 됐잖아! 나만의 솜사탕 식물이야! 냄새, 대박이야! 음! 너무 맛있어! 아, 그렇겠지! 그럼 내 건?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자, 얼른 열어야지! 날개 컴배! 으악! 엄청 샤워! 어디 좀 보자! 물처럼 투명한데! 이러니까 안 달지! 이걸 넣는 게 어때? 솜사탕 말이야? 설탕이 바로 녹을걸? 봤지? 이 거품들이 효과가 있을 거야! 우와! 핑크색으로 변했어! 내가 한번 해볼래! 안녕! 달달한 핑크색들아! 나오미, 너 괜찮아? 이걸로 마시면 더 재밌겠지! 컴배! 음료수가 금방 바닥나겠는걸요? 우와! 다음 충전! 이제 너 해봐! 좋아! 짜잔! 이거 굉장해! 이 스프링클 좀 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껌볼도 있어! 잠깐 들어봐! 스프링클을 여기다 뿌려줄 거야! 이렇게 하면 껌볼을 안에 담글 수 있어! 자, 시작해볼까? 여기저기 온통 핑크야! 이거 좀 봐! 음! 정말 달아! 나도 하나 먹고 싶다! 나한테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아야! 이거 돌처럼 딱딱해! 자, 나한테 충분히 있어! 이러면 기분 좋아질 거야! 좀 나아졌지? 그나저나 이건 뭐야? 음식은 아닌데? 비눗방울이네! 야! 나오미! 음! 우와! 이거 비눗방울이야? 계속해, 엠마! 너무너무 예쁘다! 내가 다 터뜨리고 싶어! 이제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하나, 둘, 셋, 풀어! 이게 간식보다 훨씬 더 좋네! 이 챌린지 시작해보자고! 어어! 껌이 들어있는 작은 핑크색 주유기네! 나도 껌 자판기 받았어! 어? 근데 내 건 파란색이야! 그리고 슬롯 모신 같아! 이 손잡이를 돌려봐야겠다! 예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다! 너무 작다! 하지만 맛은 좋겠지? 응! 엄청 맛있어! 더 먹어야겠다! 그럼 나도 내 걸 당겨봐야겠네! 아! 내가 쟤 파 터뜨렸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사탕 엄청 많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야! 야! 일어나! 너 괜찮아? 어? 뭐야? 사탕이 널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맛이 좋았으면! 응! 좋아! 나쁘지 않아! 몇 개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야! 이거 봐! 와! 이 파란색 디스크들은 뭐지? 그리고 어딜 가리키고 있는 거지? 헉! 네 뚜껑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너 거 열어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오! 또 다른 작은 사탕 기계야! 너무 귀여워! 어? 근데 다이얼이 안 돌아가! 끼었거나 그런 것 같아! 이런! 사탕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걸로 하면 되려나? 내 파란색 디스크가 너의 사탕 기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정말 이거 동전이네! 맞네! 돌아가서 사탕이 나왔어! 예이! 사탕을 더 먹을 시간이야! 오! 엄청 달아! 야! 나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동전 하나만 줘봐! 자! 딱 널 위한 파란색이야! 고마워! 김워크 죽인다! 너 먼저 해! 우와! 이 웃긴 얼굴들 좀 봐! 귀여우면서 웃겨! 맛도 좋은지 보자! 음! 맛있어! 더 먹어야겠다! 난 뭘 받아 쓸지 봐야지! 미단해! 사탕 수류탄이다! 이 핀을 뽑아야겠지! 이제 뭐하지? 오! 알겠다! 사탕 스프레이네! 뿌려! 내 입속으로 들어가! 야! 이거 봐! 오! 세상에! 너 머리! 너 머리가!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머리! 어떡하지? 스프레이가 도움이 될지도 몰라! 오! 세상에! 고통 머리로 돌아왔어! 같이 열어보자! 후! 막대사탕이 있는 작은 변기네! 난 핑크색 껌가루를 받았어! 이걸로 뭘 하라는 거지? 오! 잠깐! 나 알 것 같아! 이 막대사탕 맛을 한번 확인해보자! 음! 맛있어! 감기 안에는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네! 바탕가루야! 찍어 먹는 건가 봐! 가루를 잘 발라줄 거야! 완벽해! 딱이야! 냠! 이제 맛이 훨씬 더 좋아! 우와! 그거 진짜 맛있어 보여! 난 내 딸기 가루를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냥 바로 입에 부어야지! 완전 마음에 들어! 딱 적당한 양이었어! 이제 풍선 불 수 있어! 멋진 풍선이네! 멋진 풍선이네! 자, 간다! 멋지다! 사탕시계네! 그리고 너무 귀여워! 내 손목에 어울리는지 보자! 뒤에 후크를 걸고 야! 나 새로운 블링블링이 생겼어! 그게 뭐라고! 나도 분명 멋진 걸 받았을 거라고! 바로 이 멋진 락 캔디 같은 걸! 내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사탕 결정의 순도를 확인해봐야겠다! 흠... 저기 있는 결정체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좋았어! 순수한 크리스탈 사탕이야! 이제 누가 반짝이는 블링블링을 갖고 있더라? 어, 그러던가! 내 사탕식의 맛을 볼 때가 된 것 같네? 밴드에서 바로 튀어나오네? 좋아! 딱 볼 시간이야! 내 것도 마트와! 어쩔 건데? 이번에는 너가 먼저 해! 우와! 이 멋진 것 좀 봐! 손잡이가 돌아가는 또 다른 간식이야! 우와! 이 막대 사탕 좀 봐! 그리고 손잡이가 이걸 회전시키네? 좋아! 충분히 돌렸어! 이제 맛볼 차례! 이거 굉장해! 마음에 들어! 멋지다! 난 뭘 받았을 줄 보자! 우와! 달걀 모양 사탕 기계 같아! 보기엔 꽤 깜찍해! 위를 아래로 눌러야 작동하는 것 같아! 맞네! 사탕 내려온다! 다 쏟아져 나온다! 예이! 사탕 다 꺼낼래! 이 위에서 누르는 거 재미있다! 좋았어! 이게 다인 것 같네! 이 너즈를 다 먹을 차례야! 음! 과일 맛이 나! 와! 너 사탕 엄청 받았네! 야! 나 막대 사탕 찍어 먹어도 될까? 코팅이 잘 되게 손잡이를 돌려야지! 사탕들을 합치는 거 너무 좋아! 자, 간다! 좋았어! 엄청 맛있었어! 이거 진짜 굉장한 챌린지였어! 눈 감아봐, 진아! 자, 뭘 받았을까? 이거 멋져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긴지 궁금한데? 알아볼 방법은 하나뿐이지! 경주하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입에 군침이 돈다! 준비됐어? 난 벌써 준비됐다고! 고! 어서 입술아! 움직여! 이거 더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끝났다! 뭐야? 어떡해! 불공평해! 아, 뭐! 뭐, 내 걸 들어봐야겠다! 여기 밑에 무슨 일이지? 무서워! 제발 날 해치지 말아줘! 이빨 좀 봐! 이건 앞하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아무도 물지 못할걸? 그리고 난 먹을 걸 즐길 수 있고! 음! 맛있다! 도움이 돼서 기쁘네! 이게 뭔 것 같아? 음, 좋아! 노란색! 우와! 저기요! 뭐, 날 돌려보내소! 이거 멋지다! 누가 그래? 미안! 다시 파란색으로! 어서 해봐! 파란색 탄산음료! 이것보다 좋은 게 있나? 그리고 다 날 위한 거야! 유후! 내가 더 좋은 거 하나 줄까? 얼음! 이거 최고인데! 여기에 캔을 다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색은 얼마나 예쁘게! 준비됐어! 그리고 나의 미친 빨대도 준비됐어! 미탄산! 굉장하다! 살짝 맛봐도 돌겠지! 음! 와, 맛있다! 그리고 내 건? 난 하이힐 안 신는데? 이걸로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하이힐! 하이힐! 잠깐만! 이건 공주가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거기 안녕! 뭐, 앞서진 거 안 보여? 뭐? 신발이 하나밖에 없잖아! 싫어! 안 돼! 우와! 너 이기적이네! 네가 신발을 먹어! 어쨌든! 음! 더 이상 화 안 났어! 좀 먹을래? 한입 해! 유후! 멈춰! 이걸 더 재미있게 하자! 준비됐어? 어떤 게 너 건지 기억나? 좋아! 그냥 해보는 게 어때? 맞춰봐! 이거! 아, 이런! 이거 다시 한번 해보자, 어때? 이제 날 잘 봐! 너 집중하고 있었어? 머리 아파! 이거? 가운데 거? 이거? 으악! 날 속였네! 솔직하게! 뭐, 이건 확인 안 했구나! 멋지지, 그치? 너무 헷갈려! 저걸 열어보는 건 어때? 봤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지! 그리고 꽤 맛있어 보이지? 좋아! 이젠 진짜 혼란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짜잔! 세 번째 접시야! 말도 안 돼! 마법이야! 이제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역대급일걸? 누가 하나에 한 번씩 먹냐? 음! 맛있지? 어? 멋지다! 나도 뭔가 맛있는 거 갖고 싶어! 이 사탕 파티를 시작해보자! 오, 이것 좀 봐! 맛있게 먹어! 음! 이제 맛있는 거랑 다! 이거 꽤 멋지지 않나? 음! 내가 맞았어! 아직 하나 더 해봐야 할 게 있는데! 자, 간다! 너 이거 먹어봐야 해! 여기 맛있어 죽으려고 한다! 잘생긴 사람이 먼저 해야겠는데! 어? 제이크, 너 뭐해? 저 사람 누구야? 너 내 머리 따나 했네! 그래, 좋아! 이게 낫냐? 안녕! 나 간다! 절대 안 가는 줄 알았네! 너 먼저 하는 게 어때? 그럴 거거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지? 이런 사람 처음 보는데! 나 데려와! 이거 정말 멋지다! 그렇게 안 되겠는데, 제이크! 저길 보는 게 어때? 정말 잘 속네! 진아? 어디로 갔지? 사탕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제발 날 해치지 말아줘! 진짜 웃겼어! 그냥 나야, 바보야! 이제 너 거 열어봐! 그리고? 눈알 한 접시가 있어! 사실, 내게 생각이 있어! 무슨 일이지? 내 눈알이 빠져나오고 있어! 안 웃겨! 그러던가! 꽤 맛있는데? 진아? 어서! 너 별거 아닌 걸로 하는 거야, 알겠어? 뭐가 그리 재밌어? 눈알 있다면서! 그거 일이죠! 네, 알겠어! 이거 꽤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면 충분할 거야! 나중에 봐! 우리 부자다! 이거 진짜 금지! 잠깐! 전화 왔어! 진짜로? 그래서 너가 뭐라 했는데? 자세히 다 말해줘! 그리고 넌 날 얼마나 사랑한다고? 뽀뽀! 야! 제발! 그럼 이건 나 혼자 할 거야! 그게 사우 스프레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인데! 나 뿌려줘! 우와! 어때? 어, 딱 기다려, 진아! 뭐? 여기 난리 날 거야! 그리고! 신나게 파티할 시간이야, 여러분! 이건 그냥 사탕 그 이상이야! 휴! 죽인다! 내 차례! 오! 나도 파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입에서 말이지! 아, 이런! 이거 심각하게 멋지다! 우와! 우리 진짜로? 아하! 다 부어! 엄청 맛있는 과학 실험 같아! 이거 굉장한데! 음! 너무 맛있다! 내 차례! 우와! 그거 진짜 재미있었다! 야! 우리 잠들었었나? 이런! 어! 이거 열어봐야 하나? 나도! 흘러내리는 사탕 같은데? 난 나우 앤 레이터스 받았어! 꽤 기분 좋은데? 이제 바로 파고들 때가 됐어! 민트 맛이야! 어, 좋아! 상쾌한 민트라고! 내게 너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들어간다! 음! 거기 꽤 맛있어 보이는데! 아직도 먹고 있어? 어? 멈춰! 멈춰! 어? 다 됐다! 그걸 왜 다 먹었어? 어? 안 좋은데? 자! 내가 다 해줘야 하네! 이제 웃어! 엄청난 개선이네! 내가 도움이 돼서 기쁘네! 먼저 할래? 아니면 나 먼저? 농담이야! 내가 먼저! 으! 사탕이야! 맛있게 생겼어! 맞아! 한 번 맛을 봐야지! 아! 너무 맛있어! 어! 차가워! 너무 차가워! 내가 얼었어! 에? 사탕 때문에 꽁꽁 얼겠어! 야! 너 괜찮아? 정신 차려! 우와! 사방에다 얼음이야! 이제 좀 괜찮아? 그래! 난 괜찮아! 네 거는 뭔지 확인해봐! 내 거는 호랑이 사탕이야! 너무 귀여워! 맛은 어떨지 궁금해! 음! 달콤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지! 파란색 가루네? 호랑이를 가루에 찍어서 먹는 건가 봐! 좋아! 먹어볼게! 음! 새콤하다! 그래도 맛있어! 맘에 들어! 그래도 난 내 분홍색이 훨씬 더 좋아! 어! 좀 이상해! 내가 뭘 잘못 본 걸 거야! 음! 잘못 본 게 아닌가 봐!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지! 어머나 세상에! 호랑이로 변해버렸어!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에 왔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발톱 사용하기를 좋아하죠! 서식지에 있는 풀을 먹고 있어요! 여가 시간에는 펭귄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군요!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겁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호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한데요? 게다가 파란색이 줄무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털고르기를 하네요! 아!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오 이런! 호랑이가 우리를 발견했어요! 호랑이가 꼬리를 특별하게 관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이 냄새는 뭐지? 발이 완전히 빠졌어 코끼리 똥 잠깐 뒤에서 나는 이 소리는 뭐지? 내가 먼저 할게 롤러볼 캔디야 아, 축구 공망이야 맛은 어떤지 한번 보자 달콤해, 맛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걸 얼마나 높이 던질 수 있는지 볼까? 우와, 정말 높이 올라가네? 특이해서 벗어났어 어, 다시 내려온다 어, 이거 봐 진짜 공이야 다시 위로 던져볼게 잘 올라가고 있어 우주까지 나갔다 궤도에 진입한 것 같아 아, 휴스턴? 축구공이 보이는데요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할 수 없지 네 거를 열어보자 헉! 헤드폰을 쓴 해골이야 난 이거 싫어 잠깐만요 잠재적 범죄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전해 주세요 해골을 어떻게 발견하신 건가요? 크기가 좀 특이하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모르겠어 우와 우와 해골이 열렸어 어, 진짜 해골이 아니었어요 내 공이 다시 내려왔다니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내려와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덕분에 해골이 열렸어 봐 안에 유니콘이 들어있다 아, 이건 젤리야 휴 그런데 좀 질긴 젤리야 달콤해 이번에는 내가 먼저 히히 이거 봐 상어야 조스 같아 이빨도 정말 많아 우적우적 하아, 마음에 들어 어, 이걸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따란 따란 하하 어? 그리고 막대사탕도 날렸어 음 달콤해 끝맛은 약간 새콤하다 내 차례야 어머나 진짜 크다 그런데 정말 가벼워 아, 솜사탕이구나 난 솜사탕이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입안에서 살살 녹고 정말 맛있지 음 딸기맛이네 상어 화이팅 나도 맛 좀 보자 이거 뭐야 야 그만해 그건 내 거란 말이야 이리 와, 솜사탕 어디로 가는 거야 넌 너무 맛있어서 먹고 싶단 말이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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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속아 넘어가다니 말도 안 돼 후 나 다 젖었잖아 아휴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장난을 해 나까지 젖을 계획은 아니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넘어져 열어봐 우와 작은 선풍기야 좋았어 정말 멋져 히히 그리고 재밌다 안에 어떤 사탕이 들어있는지 볼까 오 작은 별 모양 사탕이 잔뜩 들어있어 너무 작고 귀여워 오 정말 완벽해 오독오독 그리고 달콤해 어쩌면 나도 같은 걸 거야 세상에 내 선풍기는 헬로키티야 이 안에는 어떤 사탕이 들어있을지 궁금해 우와 정말 많이 들었네 작은 조약돌 같아 음 달콤 쌉싸름한 맛이야 야, 이거 좀 봐 선풍기가 작동해 정말 멋지다 시원해 봐 내 거는 손잡이를 돌리면 돌아가 귀여워 이걸로 재미있는 걸 해보자 우리 선풍기를 이용해서 멋진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좋아 계획한 대로 머리카락을 날려주고 있어 사진 더 잘 받는 쪽으로 찍어줘 둘 다 선풍기를 같이 돌려보면 어떨까 그건 정말 나쁜 생각이었어 대단했어 얼른 여기서 나가자 내게 생각이 있어 누가 먼저 할까요? 어, 너네 좋아 너무 신나 오, 이거 맛있겠다 잠깐만 내가 뭐 해볼게 너 그거 불 줄 아는구나 와, 멋지다 내 입까지 오게 해봐 솔로 타임이야 솔로 타임이야 계속해 우와, 해냈어 나 아깨하지 좋아, 내 차례야 우와, 왕관이야 항상 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원장님은 어디 있지? 너 그거 먹을 거야? 당연하지 음 맛있네 근데 기분이 이상해 말도 안 돼 내 꿈이 이뤄지고 있어 드레스 멋지다 그치? 잠깐만 이 립스틱 너무 좋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너무 신나네 티아라? 이거 보여? 잘 어울려 다 먹어버려야지 아, 천천히 먹어 어 너 거울 좀 봐야겠다 이게 뭐야? 오 음, 맛있어 그래 참 이상하네 하나 먹을래? 야, 가위바위보? 으흐 내가 이겼어 자, 간다 엄청 큰 하트네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 너무 가벼운데? 진짜 맛있어 맘에 들어 흥 좋아, 내 차례야 오, 조그만 하트야 너무 귀여워 잠깐만 이거 의미롭네 쟤놈 멋져 시도는 해봐야지 준비 조준 발사 뭐였지? 크, 아슬아슬했는데 이번엔 느낌이야 다음엔 알겠어 조심해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좋아 마지막 하트야 날 실망시키지 마 안돼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자, 이거 해봐 진짜? 뭐, 친구야 자, 간다 아야 안녕 나의 사랑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 어어 잠깐 너 말고 쟤 뭐? 아니야 넌 나랑 사랑에 빠져야 돼 어어 그럴 일은 없을걸 뭐, 남자가 무슨 소용? 그러게 음 야, 이거 내 거야 넌 네 거 있잖아 좋아 아하 풍선껌 너무 부럽다 내 거 한번 봐야지 풍선껌이 맞네 불공평해 불공평해 어떡해 하지만 미안 먹느라 바빠서 음 차라리 이게 낫네 나눠 먹으면 덧나나 됐어 난 내 거 먹을래 분명 저것만큼 맛있을걸 사실 맛 있어 오, 좋은 생각이났어 이걸 돌돌 말면 흐흐, 입 같아 와, 너 뭐하는 거야? 두고 봐 거의 다 됐어 자, 어때? 인상적이지? 거대한 풍선껌 공이야 나도 봐도 돼?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뭐? 어? 안 돼 하지마 제발 스트라이크 왜 그랬어? 너 이리 와 잠깐 나 먼저 응? 와, 이것 봐 지팡이 같네 우와 나도 하나 있어 반짝반짝하네 맛있었으면 좋겠다 어?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치과에 가야겠는데 응, 안 좋아 보이네 참 무습깡스러워 에이, 이빨 진짜 웃기다 그치? 진짜 웃겨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하지만 이 망치를 쓸 거야 뭐? 스트레스도 풀고 이건 운동이야 재밌었다 조심 와, 이것 봐 멋진 단지야 엄청나네 부럽다 너도 해줄게 그냥 맡겨봐 짜잔 이 보석들 좀 봐 어, 단지가 아니잖아 가서 이해해 봐 와, 고급져 백만 달러 백만 달러짜리 미소네 준비됐어? 시작 와, 너무 많다 이거 먼저 막아야지 음, 이것도 맛있네 오, 빵떼 오, 좋은 생각이 있어 야 오, 나 먹고 있잖아 칵테일 만들자 좋은 생각인데 뭘 넣을까? 전부 다 들어가라 정말 맛있을 거야 이 사탕 이 사탕 좀 뿌려주고 이제 탄산음료를 빨리 먹어보고 싶어 이 색 좀 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완벽해 좋아 내 차례야 이것도 조금 이게 풍미를 더할 거야 좀만 더 이거면 충분해 이걸 넣어야지 이거면 될 거야 탄산음료도 와, 상큼해 보이네 좋아 거의 다 된 것 같아 짠 음 이거 진짜 맛있어 내 음료수 굉장해 바꿔볼래? 너무 파랗네 맛있어 와 고마워 네 것도 마셔볼래 어 안 돼 너무하네 교훈을 좀 줘야겠군 가자 작은 개구리 방금 뭐였지? 응 아무것도 없네 으아 하하 효과 있네 아 안 움직이네 재미도 있다 흠 뽀뽀라도 해줄까 보다 동화에선 되던데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음 이건 예상 못했네 아가씨 와 멋지게 되라 체크메이트 나 먼저 오 립스틱 마침 필요했는데 색도 완벽해 발라봐야지 어때 잠깐 이 냄새 나 초콜릿인 것 같아 맞네 엄청 엄청 맛있어 우와 이제 내 차례 오 작은 구름들이네 냄새 좋다 너무 가벼 맛있어 잠깐 내게 생각이 있어 우리 네 구름에 그림 좀 그려볼까 좋은 생각이야 완전 효과 있을걸 정말 맛있을 거야 자 오 봐 근데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본데 나 잡아줘 무서워 아 사탕 역대 최고의 우박이야 우산 따윈 필요 없어 얼른 먹자 파란색이 도전해보는 거야 물안경? 물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수영장이 있는지 몰랐네 수영복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리발이라도 준비 이것 봐 여기 아래 물이 있어 나도 수영하러 가고 싶어 물이 정말 시원하다 그렇지? 이것 좀 봐 작고 파란 바다 생물이야 아주 물컹거려 우와 이건 에너지가 넘쳐 진짜 월척이다 그렇지? 숨을 쉬러 올라가자 휴 아 이런 삼키는 것보단 낫겠지 너 입에 매달린 건 뭐야? 도와줄까? 어쨌든 도전으로 돌아가자 이 젤리 상어를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지 좀 봐 한번 시도해봐야겠어 음 이건 블루베리 맛이야 맛이 좋아 보여 이건 너무 귀여워서 못 먹겠어 할 수 없지 배가 고프거든 음 정말 쫀득해 올리비아 상어가 도망가려고 해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작은 상어가 무서운 거야 둘이 서로 맘에 들어 둘이 서로 맘에 들어 할까? 우와 정말 낭만적이야 먼저 해 레오 아니야 너 먼저 아 그래 난 정말 운이 좋아 파란색 소다를 누가 싫어하겠어? 분명히 맛이 좋고 시원할 거야 원샷 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신맛이야 이거 혹시 변한 거 아니야? 아 살 것 같다 우레하기는 이제 내 차례야 이것도 약간 비위가 상할 것 같은데 안에 혹시 그게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분명히 그냥 사탕일 거야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세균에도 감염되고 싶지 않아 그냥 사탕이라니까 이거 봐 안 돼 그거 먹지 마 올리비아 잘 봐 살짝 찍어 먹어야지 오예 바로 이 맛이야 맛있겠다 그치? 달콤새콤한 설탕이야 한 번 더 찍어 먹어볼까? 너 설마 그러진 않겠지? 으후 변기 속 파티다 솔직히 재밌어 보이긴 하네 변기 물을 내리지는 마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이건 뭐지? 사탕 칼인 것 같은데 근사해 혹시 마법의 능력이 있는 걸까? 오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이제 정신을 집중해야 해 이 동작을 한 번 보라고 나는 나무와 하나다 나는 나무와 하나다 내 발밑에 있는 땅과 하나가 된다 오 좋았어 준비됐어 우리는 평화를 원해 내 차례야 오우 이건 가루 풍선껌이야 이걸로 정말 큰 풍선을 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풍선을 불려면 가루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알아낼 방법은 오직 하나지 풍선을 만들고 있는 중이야 질감이 아주 좋아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이것 좀 봐 떨어뜨리지 마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만들지 내가 알지 야 미안 미안 어 괜찮아 또 다른 도전이야 우 전 세계가 여기 모였어 그런데 정말 작지? 이건 어떤 맛일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물렁물렁해 음 아주 쫀득거리네 맛있겠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지구 위를 둥둥 떠있는 느낌이야 어 올리비아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아직도 거기 있는 거 맞지? 여기 정말 넓다 우리 집이 보이는 것 같아 야호 난 하와이에 꼭 가보고 싶었어 이 소리 들려? 음악 소리인데 이 안에서 나는 소리야 이 안에서는 크게 들려 어? 무슨 일이야? 음악 소리에 정신이 들었구나 귀뚜라미 쇼가 뭐야? 이 안에 정말 벌레가든가 우와 이게 이제 아주 커졌어 우와 여기 정말 멋지다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해 저 귀뚜라미들 저 귀뚜라미들 좀 봐 쟤네들도 틱톡을 할까? 그러면 내가 꼭 볼 텐데 브라보 잘했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나 배고파 안 돼 그 벌레는 먹으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먹지 마 너 날 울리고 싶은 건 아니지 게다가 징그럽단 말이야 징그럽단 말이야 알았어 전 그렇다면 이리 와 꼬맹이들아 우리 동시에 열어보자 이게 뭐야 이거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네가 보기엔 진짜 같은데 이것도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벌레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쟤는 너무 오버해 이제 할 일은 한 가지 뿐이야 정갈을 먹는 거지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 너무 무서워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한번 먹어보자 맛이 좋은데? 무슨 일이지? 내가 헐크가 된 것 같아 내 초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세상에 정말 가까웠어 올리비아 벌레 벌레가 싫다고 했지? 난 아직 배고픈데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맛이 설마 그렇게 끔찍하겠어 우와 저리가 과자보다 더 맛있네 음 와 이런 눈에 오작동 이제 모든 게 더 잘 보여 난 벌레가 싫어 준비됐어 난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우와 이것 좀 봐 초콜릿 분수야 정말 신나 파란색 초콜릿 이거 꿈이야 음 사탕도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장난해 이 파란색 사탕 좀 봐 완벽해 뭘 기다려 나 먼저 할래 이 맛대가 필요해 이 쫀득쫀득한 사탕부터 시작할게 음 벌써 좋아 보이네 좋아 다음은 뭐지? 알겠다 젤리 물고기 더 필요해 여긴 사탕 전국이야 정말 놀라워 이제 초콜릿에 담글게 오 와우 건강하게 먹어야 하는데 근데 무슨 상관이야 거부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보기만큼 맛도 좋았으면 좋겠어 우와 훨씬 더 좋잖아 지금 너무 행복해 이것 좀 봐 초콜릿이 가득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응? 너 괜찮아? 이제 내 차례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마카롱 초콜릿으로 코팅할게 핑크색 초콜릿은 처음 먹어봐 나 오늘 운이 좋은가봐 자 간다 음 음 음 죽인다 그치 음 다음은 뭐야 이거 맛있어 보이네 잠깐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여기에 넣을게 뭐하는 거야? 수영하러 갈려고 잠깐만 뭐라고? 어떻게 한 거야? 모르겠어 어? 야 들어와 온도가 적당해 어 난 괜찮아 고마워 내가 핑크색에 수영하겠냐 그치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이게 필요해 초콜릿을 빨아들일 때 쓸 거야 정말 멋질 거야 이제 재미 좀 볼까 야 헤이즐 안돼 하지마 말쓰 안돼 그만해 무슨 짓이야 파란색은 내 색깔이 아니야 이번에는 뭘지 궁금해 여기 온다 와우 아이스크림이야 너무 멋지다 하 봤지 난 아이스크림이 좋아 이거 무슨 장난인가 난 수박이야 이걸로 뭘 하라고 너무 헷갈려 잠깐만 아이스크림 저리가 분홍색 못되게 굴지 마 나누면 좋잖아 이건 내 거야 오 또 뭐야 옷 귀엽지 그런 걸 그냥 들고 다녀 응 그리고 이 쿠키 언제 필요할지 모르거든 쿠키를 접시에 올려놓을게 그런 다음 이게 필요해 아이스크림 한 스쿠퍼 할게 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쿠키 위에 올려놔 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펴줘 예술가네 이건 걸작품이야 이건 약과야 이제 다른 쿠키를 얹어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맛있게 만들 거야 스프링클에 담글게 와우 이것 좀 봐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야 맛이 어떤지 보자 음 맛있네 정말 놀라워 멈출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부러워 하 수박 얘기로 돌아가자 한입 한입 맛있게 먹었어 그걸로 뭘 할 거야 제안 좀 해줘 내가 다 해줘야 해 뭐야 이 나쁜 녀석에게 인사해 수박에겐 가망은 없어 생각보다 무겁네 이건 연습이었어 너무 고통스러워 엄청 센 수박이네 도와줘서 고맙다 이거나 봐 힘은 내가 센 것 같네 내가 조금 깨어놨었어 물론 그랬겠지 이건 절대 못 잊겠어 이제 과욕을 퍼낼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응? 뭐야? 이거 받아라 이것도 너무 신나 통제 불능이네 수박 그릇을 만들었어 이제 우유 한 병이 필요해 그릇에 부을게 정말 죽일걸 거의 다 됐어 완벽해 진심이야 다음 연유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 달콤해질 거야 좋아 이제 관심이 가네 한 방울도 남기지 마 이제 섞어볼게 부드러워야 해 더 강력하게 봐 색이 바뀌었어 분홍색끼야 이제 얼릴 시간이야 그런 다음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음 수박 아이스크림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음 대박 먹어봐 그거 좋지 내 쿠키만큼 맛있진 않을걸 와우 잠깐만 너 뭐가 달라졌는데 으흐 너무 더워 이리 내놔 아 내가 쓰고 있었는데 너 이거 뭐야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수야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귀여운 유리잔 좀 봐 맛있길 잠깐만 뭐가 문제야 이거 뜨거워 그걸로 뭐 하는 거야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기다려 응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싫어 이건 안 마실 거야 어쩌라고 계획이 있어 이 용기에 음료수를 부어넣을 거야 흘리지마 이제 마술을 부려볼게 이걸 봐 너무 기대된다 눌러줘 긴장이 풀리고 있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얼음처럼 차가운 슬러시야 딱 내가 바라던 거야 자네 다시 부을게 여기까지야 와우 마법사네 딱 바라던 대로야 자 이제 내 차례야 빨대가 필요해 유리잔에 넣을게 잠깐만 이건 아니야 너무 작아 이건 안 되겠어 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야 마일스 너한테 줄 게 있어 너가 최고야 헤이즐 응? 다른 쪽 끝은 어딨어? 꽤 기네 계속 당겨 끝이 없네 피곤해 드디어 드디어 휴 음료수에 넣을게 일을 많이 해서 목이 말라 잠시만 문제 있어? 아니 나 괜찮아 아 여기 있네 이제 음료수를 즐길 수 있어 이제 곧 온다 없어졌나 마일스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나 마시려고 하잖아 이거 진짜 이상해 이제 그만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알지 싹둑싹둑 어디 있지? 뭐야 줄어들었잖아 미 미스터리하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너가 장난치는 거지 빨대는 필요 없어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었길 자 그럴만했어? 응 근데 나 아직도 너한테 화났어 이 옷을 업그레이드하자 봤지? 이제 내 차례야 멋져 핑크랑 블루가 최고야 시작하자 또 한 번의 핑크대 블루 챌린지예요 동시에 열자 이거 맛있게 생겼네 클레어 좋은 생각이 있어 난 달콤한 음료가 좋거든 우와 커다란 핑크 구름 같아 내가 다 마실 거야 여기 다 들어갈까? 음료수가 먹는 것 같아 사라지는 것 좀 봐 점점 더 작아지네 잔이 넘치진 않겠지? 괜찮아 조금 남았어 멋져 한 가지 더 끈적한 건 싫거든 음 이거 정말 달콤해 음 음 우와 네 차례야 나도 여기 솜사탕이 있어 꺼내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었어? 그런가 봐 뭘 기다리고 있어? 음 부드럽고 달콤해 전혀 나쁘지 않아 맛있어? 물론이지 나 먼저 어 나 먼저 나 먼저 나 그럼 같이 짜잔 이거 재미있네 이게 뭐야? 모르겠어 깨물면 돼 음 음 우와 주스가 들었네 입안으로 들어가 나도 먹어볼래 사방에 다 튀었잖아 우리 다 파란색이야 하지마 이제 핑크야 그건 안돼 파랑이 훨씬 나아 이번엔 뭘까? 어디 보자 풍선감 테이프 야호 벨트 젤리 왜 망설이고 있어? 잠깐만 이거 경주야 어? 이거 너무 길어 으아 씹자 씹어 잠깐 이리 와 껌 어 사랑해요 코끼리 씨 이게 뭐지? 껌이야? 한 입 먹어야지 음 이거 끝이 없네 맛있어 저건 누구야?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정말 가까워 좋아 이제 그만 어? 우와 왜 그랬는데 내가 이기고 있어 으흐 사랑은 언제나 이겨 클레어 나 먼저 야호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우와 마침 목말랐는데 마시자 야호 음 시원해 나는 열어봐 그래 아 이건 불공평해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알았다 힘을 좀 써야 돼 전 그렇다면 이게 필요해 자르는 게 중요해 작은 구멍 보이지? 완벽해 우와 두 번째 현장 작업 시작 맛있는 속을 파내는 거야 맛있겠지? 와 이건 천연 스포츠 음료야 오리지널을 약간 넣으면 좋은데 괜찮다면 이것 좀 그건 안 되지 너 뭐하는 거야 이리 내놔 네 거 있잖아 으흑 이거 봐 이런 우와 우와 멋지다 정말 놀라워 바닥에 있는 과일 좀 봐 약간만 더 추가하면 완벽해 나도 마시고 싶어 미안 그래 같이 마시자 고마워 맛있어 맛있어 바꿀까 그러자 뭔가 잘못됐어 아무것도 없어 원하는 걸로 주문하세요 기다릴게요 이거 주세요 네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야 파란색 캔디 준비 알아라 우와 정말 아름다워 핑크색도 잊지 말아요 마음에 드세요 우리도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요 흔들어 주세요 재미있어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핑크 젤리가 최고죠 여기 이렇게 정말 예뻐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죠 떨어지는 것 좀 봐요 상어경보 우와 아주 빨라요 멋져 이번엔 신맛이에요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파란색의 엄청 신맛 마무리 완벽해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벌레 아니면 달콤한 사탕 좋아요 여기 있어요 야호 배고파요 네 많이요 이제 먹을 시간이에요 여기 파란색 여기 핑크색 대단해요 대단해요 상어 공격 아니 클레어 공격 뭐부터 먹지 이 젤리가 좋겠어 너무 귀여워 우와 제가 도와드리죠 다 드셔야 돼요 문제 없어요 재미있어 최고의 요리사네요 이번에도 바꾸래 이번에도 바꾸래 뭐야 이 드레스 좀 봐 우리 멋지다 접시 뭐지 이거 흥미롭네 아 시간에 본 적이 있어 드레스를 더럽히면 안 되지 준비됐어 파티를 시작하자 서두르지 마 이제 뭐야 마법이 일어나길 기다려야지 잘 흔들어보자 준비됐을까 무슨 색이 됐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알려주세요 내가 먼저 열게 우와 이것 좀 봐 분홍색 마시멜로 크림이야 오늘은 내 행운의 날이야 마음에 들어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정말 신난다 음 멋지지 않아 끈적끈적해 우와 맛있겠다 오 크게 한 숟가락 정말 맛있겠어 궁금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잠시만 뭐 하는 거야 이 크림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게 뭐래 내 차례야 이봐 이것 좀 봐 거대한 마시멜로 한 그릇이야 자세히 살펴볼게 부드러워 마음에 들어 뭐라고 우와 정말 멋져 먹고 싶어 내 거야 여기 뭔가 잘못됐어 좀 평범해 내가 고치면 돼 마시멜로를 다른 그릇에 담을게 그런 다음 파란색 색소가 필요해 마시멜로 위에 부을게 파란색이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 재료가 하나 더 남았어 옥수수 전분이 좀 필요해 한 숟가락 더 좋아 여기까지야 이제 모든 것을 섞어볼게 우와 만져보고 싶어 어 그래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밀가루를 뿌린 보드 위에 놓을게 이렇게 하면 손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기고 늘릴 수 있다는 뜻이지 원 모양으로 만들게 마시멜로 슬라임 공을 하나 더 만들었어 이건 다른 색소를 썼어 함께 뭉쳐볼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분이 정말 좋아 나한테 일어난 최고의 일이야 아 나 여기 앉아있는 거 알아 내가 한 말은 알아 음 정말 쫄깃해 헤이즐 배달이요 으 내 비밀 재료가 왔어 맛있고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군침이 돌아 쇼타임 마시멜로 크림에 찍어 먹을게 여기 집어넣을 거야 이제 병뚜껑을 닫아 그리고 한번 흔들어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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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자 이제 그만 장난해 정말 역겨워 질투하는구나 우와 바로 이거야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건 훌륭해 너 도대체 누구야 바로 이 맛이야 요리사가 되어야겠어 응 나온다 헤이즐 안돼 내가 먼저 할래 마음대로 해 시작한다 우와 분홍색 사탕 멋있어 흠 맞아 한번 먹어볼게 아 정말 작고 귀여워 맛있어야 되는데 우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네 자 니 차례야 뭐가 있는지 보자 어? 사탕 한 조각 그리고 반짝이네 이상해 실망스러워 난 재밌는데 다음에는 좋을거야 먹어야겠어 오래 걸리지 않을거야 사탕이 많아서 다행이야 난 단계 좋아 트롤 치과 의사가 싫어하지 음 맛있네 멈출 수가 없어 한번 해보자 우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사탕이 또 있어 불만은 전혀 없어 잠깐만 진짜야 마법의 사탕이야 우와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놀라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음 더 더 다 먹을거야 또 하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탕은 어때? 훌륭해 어? 알쓰? 그게 뭐야? 안 좋아 보이는데 얼굴에 뭐가 낫어 무슨 말이야? 심각해 보여 안돼 사탕 여드름이야 아 터뜨리지마 거부할 수 없어 음 어떤 맛일까 으악 너무 역겨워 내 맘이야 너도 먹어봐 싫어 절대로 안돼 모험심은 어디로 갔어 놀랄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 맛있어 말했잖아 실컷 먹어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 건배하자 지금이 귀여워 으악 무슨 짓을 한거야 하 속았지 재미없어 나도 할 수 있어 받아라 말쓰 내 좋은 드레스 내가 꾸몄어 잠깐 무슨 일이지 여기가 어디지 으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내가 먼저 할래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보자 우와 이거 보여 블루 소다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으 오늘은 운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 맛있을 거야 못 기다리겠어 한 모금 마셔야지 당산을 혀로 느끼고 싶어 그게 최고지 어? 음료는 어딨어 뭔가 잘못됐어 다시 해볼게 안 나오는데 잠깐만 소다 젤리구나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맛있어 내 걸 열어야지 아 이게 뭐지 그냥 젤리야 더 좋은 걸 기대했는데 잠깐만 뭔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뭔가 있어 우와 정말 신난다 젤리를 떼어낼게 에헤헤 재미있어 탄산음료 캔이야 젤리를 떼어내야지 거의 다 됐어 으흐 내가 해냈어 또 뭐가 있지 아 그거야 어 어떻게 할까 음 최고야 어 좋은 생각 있어 아 그건 내 거야 아니 니꺼였지 으흐 모르겠다 뭔가 숨겨져 있을 거야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아 훨씬 더 지저분해 내가 틀렸나봐 맛있었는데 이제 다 망가졌어 이런 내 실수 난 되는 일이 없어 음 맛있네 준비됐어 당연하지 좋아 동시에 아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거 면이야 평범하고 지루한 면 재밌는 걸 원했는데 멋지게 만들면 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우 어떻게 여기 먹음직한 딸기가 있어 좋은 생각이야 이걸 봐 용기에 넣어 그런 다음 생크림을 추가해 안에 넣고 딸기를 덮어야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해 내 초고속 블렌더 그 딸기를 갈아버릴 거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들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우와 저 색 좀 봐 맛있는 스무디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해 이제 파스타 위에 부어 맛있을 거야 달콤한 파스타 소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딸기 시럽을 넣을게 음 이것 좀 봐 다음은 스프링클 약간의 바삭함이 더해 다 됐어 파스타가 완성이야 멋져 냄새도 끝내줘 그거 맛있어 보이네 어? 포크가 필요해 먹어볼게 빨리 먹고 싶어 보기만큼 맛있겠지 확인해야지 우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 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행운을 빌어 잠깐만 알았어 먼저 의상을 갈아입어야 해 이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바뀔 거야 으? 뭘 입고 있는 거야? 항상 미친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 작업 시작 으 흥미롭네 한동안 연구를 해왔어 수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야 완벽한 파란색을 찾아야 했어 이거야 파스타 위에 부을게 오예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끈적끈적한 블루 시럽을 뿌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냄새 나는 블루 치즈 파스타 위에 부숴넣을게 바로 이거야 내 걸작 내 할 일은 끝났어 어떻게 생각해? 냄새가 너무 심해 으악 맛을 모른다니까 헤이즐 어디로 갔지? 상관없어 이 파스타 다 먹을 거야 과학이 날 배고프게 만들었어 이거 좀 봐 치즈 냄새가 진하게 느껴져 양말 냄새가 나 맛있다 먹어볼래? 난 됐어 난 딸기 먹을래 네 손에야 내가 다 먹어야지 음 헤이즐과 마이스 중 누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맛있는 영상을 더 많이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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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